물 맑고 공기 좋은 푸른 자연의 도시, 함안에 자리 잡은 한 식당. 무르익어가는 여름, 몸보신을 위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이 있는데요. 날씨도 좀 덥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동굴에서 몸보신 좀 하려고 쉬려고 오늘 왔어요. 동굴을 쉬러 오셨다고요? 네, 이곳이 동굴이 맞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 쩍하니 동굴이 펼쳐지는데요.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이죠. 이게 뭡니까? 바깥이랑 완전 다른 색이네요. 네, 너무 신기해요. 동굴의 형제 온도는 약 14도. 산산하니 너무 좋아요. 너무 산산하니 잡아서 어린 것 같아요. 이 꽃잭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라서 진짜 아이고야, 진짜 너무 좋다. 이 푸른 자연 속에 고의 숨겨져 있는 천연동굴. 한여름에도 동굴 내부 온도는 약 15도 내외.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자연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가 금이 나왔던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금이 나왔던 곳인데 저희들이 식당을 개조했습니다. 여기 바람 부는 곳은 엄연이 많아서 금풍이 나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뿁니다. 상쾌한 금풍을 온몸으로 느껴볼 시간. 한편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이 온나무가 요리의 핵심입니다. 온나무에는 이르시오리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시포의 증식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병증식이나 동력용화, 진혈관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토종닭 배 속에 마늘과 대추를 듬뿍 채워준 다음 온나무와 함께 소금을 살짝 넣어주는데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아무래도 육길도 부드러워지고 밑간이 약간 됨으로 해서 조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팔팔 끓는 냄비 속에서 푹 구워주기만 하면 허해진 기력을 다스려줄 온백숙 완성! 오늘의 맥숙 나왔습니다. 그쵸. 이 시원한 동굴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백숙 즐기기. 그야말로 원기 충전의 끝판왕입니다. 한 번 더 난다. 아이고, 맛있다. 냉장히 주니까 더 맛있네요. 아이고, 너무 맛있다. 몸보심도 하고, 요 또 금동굴해와서 뭐 뭐 기운도 뭐 이래 뭐 받아서 그런지 뭐 너무 좋네. 아이고, 맛있고 참 좋다. 올여름 닭요리 먹고 건강 챙기세요. 여름 건강은 닭에게 맡겼다.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보양식이자 한국인의 올인 소울푸드 닭. 올 여름은 조금 더 특별하고 색다르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양 가득 맛 좋은 닭 요리, 든든한 건강 지킴으로 임명합니다.